아이언트의 전화 안녕하세요 유성균이라고 해요 일단 말을 조금 편하게 할게요 왜냐하면, 이유는 우리는 이제 뮤비도 뮤비지만 단편영화를 찍는 사이가 됐어 누구와 이제? 감독으로서? 하나가 되어야지 우리는 지금 계획하는 거는 20분에서 30분 정도 짜리 되는 필리얼 만드는 게 목적이거든? 갑자기 뮤비로도 나오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냥 홍보용 그냥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너희들이 그냥 청춘의 한 과정에서 그냥 이 답변적으로 한 번 해본다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혹시 그러면 어쨌든 친구가 되는 건데 전매도 좀 예행연습이나 필요할까요? 어두어두어두? 뭐라고 네가 친구가 되는 게 예행연습이 필요해요? 네 막내예요 아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반말하고 싶으니까 야자타임 하자 아 아 좋네 네 카메라 놓지마 전체 얘기를 캐릭터로 좀 설명을 하면 다빈이라는 여자애가 있어요 걔도 승민이라는 애도 있는데 둘 다 학교에서 고등학생들이 요새 비디오룩 유튜브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거 일상 올리는 애들인 거야 승민은 이제 영화 시작하면 처음에 친구들한테 이상형 묻는 그런 걸로 막 학교 그냥 비디오룩 찍고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좀 재미있는 서른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반 남학생들의 이상형은 누구? 누구누구누구 재영군 우리 학교에서 네 이상형을 뽑는다면서요? 이상형? 내 이상형? 그런 거 없는데? 정답인 야 어이없어 누가 그래 내가 정답인 좋아한다고 어? 아니 너 말고 내가 좋아한다고 내 이상형 아 둘 다 정답인? 장준아 정답인 내 거야 나도 정답인 내가 양보할게 다빈이 이쁘지 인정 정답인 정답인 다빈아 어디쯤 왔니? 2학년 선반 남학생 모두가 널 기다리고 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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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뭐하냐? 야 우리한테 기회 줘 아 기회 좀 줘 응? 기회? 무슨 기회? 다빈이 네가 주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야 왜 이래 너네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래 그 연습하고 연습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야 그 별도 걔도 연습 엄청 많이 한다던데 어? 야 우리도 그렇게 할게 그니까 니들이 뭐하러 그걸 연습하냐고 그러니까 처음 몇 정도는 해야 네가 사기준다고 성운이 그렇게 났어 아 누가 그런 소리 널 이대로 별도에게 보낼 수 없어 사람은 돌아오는 거야 아 몇 번 읽어보니까 대충 내용 전체는 흐름이 이해가지? 네네 어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아무도 있나요? 어 저희 그 초능력 하면서 읽는 신호주 있잖아요 어 그래서 그냥 저희끼리 그냥 얘기하면서 대사 같은 것도 그냥 저희끼리 하는 상관없고 어 그런 것도 괜찮아 그런 거는 좀 프리하게 되고 내가 좀 너도 써줄 수 있는 것도 써줄 거고 아닌 거는 그냥 맞춰보고 어 괜찮은 거 있으세요? 어 안 닮은 거 많이 나 근데 궁금한 거 있어 미안 너네 돌아다니면 다 알아보니 이제? 아니요 아직 그 정도는 안 편안합니다 아니 학교라서 거기가 아 편안하게 아 편안하게 아 편안하게 학교에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알아보니 전혀 수업에 제작 안 출자신다 아니야 너 누가 봐도 일반인 같지 않거든? 다 환장하고 있더라 미안 오늘 여기까지 네 고맙습니다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이제 영역 돌리기만 좋아하자 이거 믿어 굉장히 이거랑 얘기 아무도 믿어 줄 알아 근데 이거를 약간 다들 돌리기만 했는데 네가 믿어 줄게 있잖아 근데 이거를 너가 막 이렇게 옆에서 하고 있어 내가 끼어내는 거야 아무도 믿어 줄 알아 호흡이 중요해요 호흡 다 쪄 놓고 잠깐 화나셔야 되는데 어 야 괜찮다 어 야 괜찮다 괜찮지? 장풍 장준 이렇게 입으면 내 눈썹을xual 저 눈썹 이상이죠? 짠 거 같나? 나 괜찮다 근데 그게 그린 거야? 내 팔 그린 거도 있죠 그리긴 그려면 있네 약간 음영줘서 일자로 같아 너는 지금 아니 그냥 여기는 같이 진짜 완전 아까 입었는 느낌 조금 더 오호하면 되게 좋은 거야 널 이대로 별도에게 보낼 수 없어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좀 시스틴 남들 같은데. 돌아오는 거야! 돌아오는 거야! 왜 안 돌아오냐? 동네랑 들어와. 그래가지고 짱! 돌아오는 거야! 왜 안 돌아와? 오! 죄송합니다! 아 근데 확실히 진짜로 얘가 초년자로 고객님은 배우시라는 느낌이잖아요. 확실히 우리랑 그 발성이랑 감정 몰입부터 담아내서 진짜로 얘가 초년자로 고객님은 우리 애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왜냐면 아야! 시작하자마자! 안녕하세요, 이달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나요? 나 그때 깜짝 놀랐어. 이래야 겹이 나오잖아. 야, 나 눈썹 이상하냐? 진짜 신화점이다? 어, 염색했네요? 난 강아지 같아요, 약간. 배꼬도 눈에다가 또 진짜 눈썹 하면서 그런 거 알아요? 저 눈썹 이상이야? 미풍! 약풍! 강풍! 장풍! 새벽부터 저희가 지금 뮤비 촬영을 하러 지금 좋은 곳에 가고 있는데 5개월 동안 진짜 시간도 빠르고 이제 벌써 두 번째 뮤비를 찍을 날이 왔는데 저희가 컨셉이 교복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같은 반 학생으로 이제 분명히 나올 텐데 저희 금동보 3학년인가요? 그렇죠. 야자 타임 한번 가게. 야자 타임 좋지 않을 거야, 이제? 야가 되려. 대열아, 두 번 들어와! 대열아 애교 한 번 해봐, 애교. 시작했어, 대열아? 디큰 없죠. 없죠는 존댓말이지. 없지. 없지. 그러면 이게 나의 역순이 아니라 그냥 다 지켜네. 친구인 거지. 아 친구인 거지. 정준아, 조용히 해. 나 그때 나한테 조용히 하라 말아야. 성인아, 웃지 마. 야, 나 지켜라. 야, 너 괜찮다, 너. 깔, 깔, 깔. 깔, 깔. 대열아, 너 매력있다. 고마워 성인아. 대열아야 말이 없어. 대열아 말 좀 해봐. 대열아 팔 안 아파? 팔 안 아파? 자, 야자 타임 끝. 두 번째, 두 번째. 저희 대부님입니다. 바로 둘 다 친구입니다. 가졌으니까. 정준아, 방금 욕했어요. 저, 아니야. 우린 친구야. 내용이 대단해서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누가 봤을 때 재밌게. 20분 동안 즐겼으면 좋겠거든. 재밌고 에너지 있게 기대들이 막 그런 것만 보여줬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 네, 감사합니다. 대사도 이제 따뜻하게 참아오르네. 그걸 따뜻하게. 아비입니다. 초능력 유튜브를 찍으려고 하는 걸 제가 걱정해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조금만 남겨주세요. 고마워요? 반갑습니다. 이거 건배 좀 봤어요? 야, 제가 좀. 아, 아이, 제가 좀. 아, 네. 아, 아니. 사이, 어. 이, 좀. 아, 아이. 아, 에이. 그것도 여기 aims. 동물 한 마사 따로 집중. 두 증거하고 있는 3번 shot 적 그노 goose mod 도도하게 해봐요. 웃기는 거 하나 잡으면 초능력은 있는데 나는 안 웃겼어. 웃기는 거 하나 잡아서 유튜브 인기 좀 꼼치고 집어넣어. 웃으면 되는 게 있어. 왜 착하게 보인다. 여기 사람이 원래 공격이 착해가지고 했어요. 초능력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장면인데요. 제가 관심 없게 있어요. 이제 계속 그냥 혼자서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에 다빈이가 믿는다고 라고 말하는 씬이 나오는데 그때부터 이제 다빈이에 대한 살짝 호감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그런 씬을 보고 촬영했습니다. 잠재되었던 너의 초능력이 드디어 이 세상에 그 찬란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맨날 네가 항상 하던 소리잖아. 내가 초능력 각성하는 모습을 유튜브 채널에서 퇴근해. 그리고 여기를 통화하고 싶다.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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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너무 비슷하게 느껴졌어. 시민이는 아마 저거 다 그리고 맞춰가지고 혼나겠지? 하나, 둘, 셋, 넷. 아 미치겠다.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빈의 촬영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정든 5시간 동안 정든 김빈이 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 과학실에서 흔히 일어나는 학생들이 생활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학실에서 이제 초능력을 쓰고 싶은 2학년 3반 학생들이 쪽지를 이렇게 나눠보면서 나는 뭐 할지 이러는 상황이었는데 선생님이 그걸 보고 초능력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도 초능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재미있는 요소를 뽑아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허성태 배우님이 오셔가지고 처음에는 되게 많이 긴장했는데 점점 하면서 이제 애드리블 같은 것도 재밌게 해주셔서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제 초상화예요. 투시 28번이랑 27. 28! 27! 28! 27! 28! 니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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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죄송합니다. 과학실 촬영 끝. 'S assistance 오자. 많이 한다고 이겨내준는데. 이거 이거.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아이고. 괜찮아요? 장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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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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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사장은 이제 막 안 들어가네. 사장은 진짜! 본다 이러고 있네. 사장은.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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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은 아! 저희가 지금 조용한 엑스트라 역할이고요. 저희가 지금 요즘 참기를 해볼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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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님데기 형이 개그 코드를 잘 알고 있어요. 머리카락이 너무 길어서. 제 개그코드를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이거. 제 경우에는 저는 코끼리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귀에다 대고.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아, 진짜 아빠 한 번 더 읽어볼까. 잘하셨어요? 잘 나온다고요? 진짜 잘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나오죠? 지금 제가 쓰러져 있는 씬인데요. 오늘 촬영의 마지막 씬인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미쳤나 미쳤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날 끝.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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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어요! 제가 이 씬을 이끌어보는 역할이어서 되게 긴장돼요. 지금 각자 캐릭터를 나타낼 수 있는 장면을 찍고 있는데 제 캐릭터는 그냥 춤추면서 까불까불거리는 캐릭터로 정했습니다. 동현이 같은 경우에는 그 스피트 이거 있잖아요. 돌리는 거. 이걸 지절 뭐라고 얘기해 놓고. PGSP. PGSP. 저는 원래 이걸 좋아하지 않아요. 저를 장난감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렌틴이 형은 우유 들고 오는 우유 배달 씬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메소드 형님을 보여드릴게요. 왼쪽으로 나와보세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저쪽으로? 아니 이 쪽으로. 오케이. 출발. 아.. 우유 왔용! 다만. 오케이. 우유 왔어요! 저도 안 돼 크게 차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민이가 시작하는 골든비비 메이킹.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고고! 네, 지금 첫 번째 만나볼 사람은 바로 이번 씬을 찍고 있는 태그 형, 지범 형인데요. 만나보겠습니다. 무슨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촬영을 지금 하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 우유 배달하고 있는데 포인트가 뭐예요, 포인트? 포인트요? 유산균이죠. 지금 배달 10번 넘게 하고 있는데 지금 다 잘랐어요. 왜요? 액션이 너무 평범하다. 그래서 지금 빨대 하나 받아봤습니다. 우유 하나 이렇게 마시면서. 네, 여기는 지금 저희 반 교실인데요. 안에 들어가 있는 멤버 형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골든차일드입니다. 안녕하세요 골든차일드 세율입니다. 안녕하세요 골든차일드 세율입니다. 안녕하세요 골든차일드 지범입니다. 안녕하세요 골든차일드 세율입니다. 네,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요. 바로 저희 세트장이 아닌 진짜 학교인데요. 진짜 학교에서 지금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바로 케빈이시고요. 네, 여러분 제가 지금 밖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지금 복장이 돼서 밖에 나가는 게 조금 두렵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제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자 호흡 조금만 하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엄청 추워가지고. 네, 여러분 지금은 밖으로 나와 있는데요. 운동장이 엄청 넓어요 여러분. 엄청 넓죠? 다 보이세요? 제 시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곳과 제가 보고 있는 곳이 같습니다. 진짜 조용하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자 빨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빨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또 이제 촬영하러 들어가야 되니까요 여러분. 저희 보고 싶어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열심히 할게요. 너가 나한테 넘어오는 시간을 잡을게. 준비. 시. 자. 널 좋아해. 5초 걸렸다. 본인 일을 걱정하는 게 이제 저쪽의 메인이고요. 걱정해주는 거야? 걱정해주는 거야? 우리가 지범이를 위해 접은 동서남북 백종이입니다. 지범아 한번 결정해봐. 동쪽으로 일곱 번? 좋았어요. Capitol 감사합니다.